세이북 많이 받으세요. 세이북 많이 받아요. 우와 하복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이 캐리도. 어? 그런데 스탈러. 어. 이거 뭐죠? 이거? 부직폭. 부직폭은 캐리도 아닌데. 이게 갑자기 여기 왜 있는 거죠? 텔레파시 복주머니를 만들 거예요. 어? 텔레파시? 그러면 또 누구는 갖고 누구는 못 갖고 그런 거겠네요? 맞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복불복 복주머니 만들기 시작해볼까요? 캐리. 오 스텔라. 나 여기지. 하하하. 자 이번에 하는 우리가 게임은. 어 여기 앞에 재료가 두 개가 있잖아요. 먼저 순서를 정해야 돼요. 스텔러. 응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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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라가 이겼습니까? 스텔라 차례예요. 네. 스텔라 골랐나요? 잘했어요 캐리. 좋아요. 스텔라는 이걸 쓸 거 같아요. 자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짠. 어. 어. 다듬기는 캐리 거. 자 그럼 다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야호. 이건 복주머니의 끈 재료로 쓰기 아주 아주 좋겠죠. 이번에 보니까 놀이개가 이렇게 핑크색 그리고 빨간색 이렇게 두 개가 있고. 하나는 스텔라 이거 뭔지 알아요? 어. 어. 맞아요. 이거는 장구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악기죠. 맞아. 자 아주 아주 꾸미기 좋은 재료들인데요. 스텔라 골랐나요? 스텔라 골랐어요. 아 이거 했었구나. 아 진짜 이거 갖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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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보는 거예요. 캐리. 준비 될냐. 되지마. 하나 둘 셋. 짠. 예. 이거 잘 갖고 싶었는데. 진짜 갖고 싶었는데. 그래 이거만 됐어. 감사합니다. 하나. 나중에 하나만 주세요. 하나? 생각해볼게요. 캐리. 이번에는 우리 우정 한번 테스트할까요? 어떻게요? 똑같다면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 좋아요. 하나는 하트도 있고 나비모양도 있는 거예요. 스티커고 우리 맞춰야 돼 캐리 하나는 꽃 모양들이 이렇게 있는 비즈들인데 캐리 스테라 마음 알지? 알죠 캐리는 이거 하고 싶어요 스테라 준비됐어요? 캐리가 하고 싶은데 하고 싶어 골랐어요? 골랐어요 캐리 골랐어요 스테라 마음 생각 안해서? 스테라도 똑같을 것 같아요 정말? 알겠어요 자 들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짜잔 스테라 어디 갔어요? 캐리 기다릴 수 있어요 캐리 이거 골랐는데? 어? 이거 와! 진짜? 와! 역시 역시 좋았어 그럼 우리 이제 이거 두 개 다 갖고 재료를 다 이제 모았으니까 복주머니를 한번 만들어볼까요? 좋아 빨리 자 그럼 이제 재료도 얻었으니까 여기 아래에 부직포로 먼저 복주머니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그거 올해는 그거잖아 돼지 그거 올해는 그거잖아 돼지 제가 돼지 만들 거예요 아 핑크색 돼지? 핑크색 돼지 야 진짜 돼지 만들어볼까요? 제 집이랑 복주머니는 본 적 없는데 한번 기대해볼게요 오케이 스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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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스태나 깜짝이 하고싶은게 있어 뭐요? 이거요 아 이게 탐나는구나 케린 글쎄요 아직은 딱 없는데 그래 알겠어 혹시 마음에 바꾸면 얘기해주세요 근데 저게 조금 탐나긴 했었어요 이거요? 교환해볼까요? 어때요? 좋아요 짜잔 케리가 만든 복주머니는요 이렇게 빨간색의 복주머니고 보통 복주머니가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케리도 빨간색을 해봤고 그리고 여기 보면 장구도 있고 나비 그리고 미니 복주머니도 있어요 그리고 보면 짠 꽃과 여러가지 아름다운 단풍나뭇잎 등등을 이렇게 안에다가 넣었어요 나비도 있고요 그리고 뒤를 보면 기대하시라 짠 이니셜 이니셜이 적혀있어서 딱 봐도 누구까? 케리 케리 맞아요! 케리꺼입니다 자 이제 이 안에다가 케리의 복을 많이 많이 담아가야겠어요 헛헛헛 스텔라는요? 네 스텔라꺼는 귀여운 돼지 너무 귀엽지 않을까? 근데 이거 보면 바로 알잖아 바로 러블러브 돼지 아아 나 사랑스러운데 네 사랑스러워 오어 이거는 어떻게하다 이렇게 다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사실 태연아 이거 보고 너무 예뻤어 그래서 한복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여줄까요? 이렇게 한복에다 한번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오 ㅋㅋㅋㅋㅋ 상가 진짜 그거까지 다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맞아요 오 대단한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 둘이서 누가 더 예쁘게 했는지 모르니까 우리 친구들은 누구께 더 예쁜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복지반이 다 만들었으니까 어른들한테 세배하러 가볼까요? 좋아 친구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